자 그러면 피스타치오 토끼사과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속도 증가 조합보너스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요 아마 피스타치오 토끼사과보다는 그래도 반딧불이를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어달리기 한번 보더로 해볼게요 퍼펙트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와 아직까지는 충분히 지금 버틸만해요 여기는 여기 스테이지도 버틸만해 사실 이제 지옥까지도 버틸만은 해요 피스타치오는 근데 문제는 보더인데 여기까지는 버틸만해 아 이거 토끼사과에 그리고 체감도 묻어있어가지고 그리고 속도점수도 지금 옆에 계속 꼬박꼬박 6000점씩 올라가는거 보이죠? 토끼사가 왜이렇게 낑낑거리냐구요? 힘들만해 봐봐 이거 지금 나도 지금 키보드 누르는 소리 들리니? 엄청 빨라요 아 이런 구간이 너무 진짜 막 칼타이밍 구간들 있잖아 저런데가 진짜 빡세 물약패시 아니니까 이주아 꽁꽁꽁은 맛없지 이런 구간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아직까지는 할만한데 아 보더 보더는 아 이거는 알파고만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보더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옥입니다 자 지옥입니다 아아 아아아우 일단 구출 한번 키보드 학대 조합이라구요? 흐흐흐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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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 개맛있어! 이거 봐봐 얘들아 특전사 점수 올라가는 거 봐봐 이거 Any Care Because TTIM 도더다 아 무서워 아이씨 아 인식을 못한다 와 아니 아 나 보더 좀 더 오래 달리고 싶은데 보더 조금만 더 맛 좀 보고 싶거든 얼른 좀 지옥까지만 한번 가보자 지옥의 맛을 한번 보고 싶다 쫄지마 생각해보자 보더가 쿠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니까 보더도 그냥 똑같이 용감한 쿠키다 보더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따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아씨 일반 쿠키인데 아 너 일반인데 너 일반 쿠키인데 야아아아아아 와씨 아 안된다 너무 빠르다 이거는 아 인식이 안된다 어 눈으로는 딱 보이는데 이제 입력값이 좀 느리게 입력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빨라요 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럼 쓰리 지옥 진짜 미쳤 미칠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은 해보자 여기는 좀 할만하네요 확실히 앞부분은 진짜 할만하기는 해 그래 이게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니까 이 속도도 지금 충분히 엄청나게 빠른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도파민에 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별로 안빨라보이지 아 근데 진짜 진짜 진심으로 안빨라보여요 예 이제 뒤로 갈수록 개빠르지 뭐지 여기 에피3가 느린건가 아 진짜 별로 안빨라보여요 여기는 지옥이 기대가 됩니다 예 오오오오오! 아니야 여기도 어려워 아우 미안합니다 예 야 저기도 어렵다 지옥이다 아시 아씨 아씨 아 아 아 아 와 뭐야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보도가 에반데 아씨 야야 사람살려 뭐야 깜짝이야 아 아 아 와씨 비켜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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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을 가리지마 아 아 너무 빡세다 얘들아 아 멀미난다 구라가 아니라 어 진짜 멀미나 아 아 하 으 아 으 으 그거 으 으